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.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이제 어쩔 거냐고!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네. 이거 다 탈로 나면! 난 이제 끝나는 거라고! 지난번 약속 잊지 않으셨죠? 약속이요? 혹시라도 잊으셨다면 다시 상기시켜드리려고. 나 먼저 가야겠습니까? 초판기념회 때 민재 씨 데리고 와도 되죠? 걔는 또 왜 달고 와! 드디어 아빠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왔어요.